이번 임시회에서도 조례 14건 중 의원 발의 조례가 11건이나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신규 조례를 발의하신 연철웅 의원님과 전원표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원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때도 도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났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신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에 제정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통시설 또는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중공석이나 중공판에 명계하여서 도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도민들에게 모두 알린다,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계기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신 건지 어떤 점에서 출발을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공사명, 또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시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 비용까지 명시하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건립비용 공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 건립비 공개에 있어서 어떤 적용 대상이라든지 또 공개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10억 원 이상의 건립비가 투입되는 공공시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중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다 투명한 충북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철웅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는 충북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법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별 어떤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기준을 굉장히 깐깐하게 명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우리 도의 지역 실정이 맞게 대상별, 장소별, 실내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를 900ppm, 이산화탄소를 9ppm으로 법보다도 강하게 유지 기준을 정하여 충북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섣불리 들어가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도민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강화된 실내 공기질 유지를 통해 환경상의 유예를 예방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철음 의원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